안녕하세요 오늘의 단어입니다. 오늘의 단어는 이 예쁜 마이다 원장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시는 고염난이라는 난 옆에서 하게 됐는데요. 일본 말로 마쿠라오 다카쿠시떄 내루 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로 편하게 발 뻗고 자다 라고 하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졌거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아 이제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상입니다.